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엔캠이요. 엔캠. 엔캠이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7만 2천원에 5%요. 7만 2천원에 5%요? 네. 사신지 얼마 안되셨네요. 최근에 왜 사셨죠? 아 이거요? 원래 6만원이였어요? 10% 샀다가 5% 팔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떨어졌네요. 어쨌든 뭐.. 다시 사가지고 물린건 어쩔 수 없는거에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개인투자자들한테 경고 아닌 경고, 조언 아닌 조언 이런걸 해드리고 있는게 뭐냐면 개인투자자분들 제발 좀 잘 팔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난 다음에 또 사가지고 또 수익 내야지 하면 전부 다 물리는 경우들이 태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개인투자자들은 뭔가 차트를 본다던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났네, 그럼 또 사면 또 수익 나겠지 하는 그런 아주 막연함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사실은 도박에 가까운 거고, 그냥 돈을 허공에다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샀던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데요, 다시 들어갔어요, 뭐 팔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 앞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들은요, 지금 아직까지 끝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뭐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단기 급등이라든가 조만간 상승세 다시 한번 나와줘가지고 약간의 쌍바닥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저는 7만 원까지 왔을 때 이 자리에서 어떤 뉴스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얘는 9만 원 이상까지 갈 수도 있고 저기서 만약에 뉴스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7만 원 자리는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뉴스를 보고 홀딩을 할 수 있다면 홀딩하는 게 맞는데 뉴스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겠다 하신다면 7만 원에서 일단은 파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할 줄 알면 가져가는 게 맞는데 못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7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상황이 괜찮으면 가져가는데 그 파악이 너무 힘들다면 전화를 하시고 전화 연결 안 되면 그냥 파세요. 그냥 전략 매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오늘 5% 정도 더 매수를 할까 했거든요. 승부수를 띄우는 건데요. 그 정도 배짱이 있다고 하시면 상관없어요. 이거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사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으면 오늘 추가 매수 해도 괜찮아요. 그건 제가 말려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사면 내일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거예요. 근데 괜찮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일 빠져도 난 일단 오늘 사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추가 매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일 빠지는 거 너무 싫고 그 빠지면 나 괴롭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렸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내 마음이 버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지 차트를 보면서 오늘 해도 될까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스스로 거울에 화장실 있죠. 그죠? 화장실에 그 거울 있잖아요. 거울. 네. 화장실에 가면 거울 있잖아요. 거울 보고 물어보세요. 나 내일 빠질 것 같은데 빠져도 괜찮니? 라고 했을 때 그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응 괜찮아 하면 사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추가 매수 안 하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빠지는 거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싶네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